어때? 내 꼴이? 괴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잖아 빌었잖아 그때 너한테 기도를 철저히 외면했어 그러면서 네 따위가 무슨 신이야 이제부터 내가 신이야 네가 아는 개소리를 빚고 따라 내자는데 빌었잖아 내가 싹 다신판해고 그때 너한테 기도를 철저히 외면했어 그러면서 네 따위가 무슨 신이야 이제부터 내가 신이야 네가 아는 개소리를 빚고 떨어낸 건데 내가 싹 다신판해고 네가 아는 개소다 자야, 둘 다신다 아는 개소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